자기, 나 오늘 옥탑에서 잘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. 우리 신혼부부예요, 신혼부부. 가긴 어딜 가요? 나 꼴드 보기 싫다면서요? 아니 그럼 신혼여행 가서 신부가 신랑을 내팽이 치고 다른 남자하고 사진 찍고 노는데 그 화가 안 나요? 그건 어디까지나 페이스너비스 차원이라고 했잖아요. 내가 연예인이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보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사진 찍어달라 그러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마다해요? 속보에게 수원 젊은 남자만 골라서 사진 찍어놓고 그리고 그렇다고 신혼여행 중에 돌아가자고 그렇게 난리피면 어떡해요? 그럼 그 기분에 어떻게 웃고 가식적으로 어떻게 분위기를 맞춰요? 아무튼 난 더 이상 못 참아요.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자기야! 어디 가요?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을 파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온 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우리 길 다시 갈까요? 아이고 참 집까지 왔는데 뭐라 다시 갑니까? 아이고 이게 다 결혼 안 하겠다고 고장 버린 서병님 때문에 이거 막 아껴서 그런 거 아닙니까? 나도 왜 그래? 아이고 참나 아이고 얼른 우리는 식당 문이나 열고 장산합시다. 오늘 우리 신혼여행 중이야. 아이고 돈 안 보고 집에 있으면 누가 돈 벌어다 줍니까? 발딱 일어나서 준비하시라요. 아 진짜. 그럼 방에서? 뭐? 왜?